자 본격적인 트레킹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점검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. 그 첫 번째가 바로 등산화에 대한 것입니다. 등산화는 크게 세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운동화처럼 생긴 로우컷 신발이 있고 다음에 미드컷이 있고 다음에 발목과 복숭아 뼈를 감싸주는 하이컷 신발이 있습니다. 자 오늘은 트레킹의 특성상 제가 하이컷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. 하이컷 신발은 발목을 잡아주고 또 복숭아 뼈를 감싸주기 때문에 장시간 걸어도 피곤하지가 않고 또 밑창이 두껍기 때문에 발바닥이 아프거나 그런 것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.